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를 부탁해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번주에는 20% 전체적으로 다 20%를 할인을 해드리고요. 방문 고객님들은 그전에 20% 할인을 해드렸는데요. 오셔서 주문을 하실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되면 30% 할인을 해드리고요. 10만원 미만은 그대로 20%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 하나씩 손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셔서 나오셔서 또 예쁜 아이들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이바흐가 요즘 큰 것보다는 또 작은 아이들도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자구들은 조금씩 품어주던데요. 여기 안에서 많이 활짝을 하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또 들어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삥 둘러서 자구들이 많이 품어주더라고요. 이 아이들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마이바흐 8,000원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0% 받으시면 되고요. 오시면은 훨씬 가격은 또 착하게 보내드리고요. 뮤즐리가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사두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8,000원 합니다. 8,000원에서 또 20% 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하죠. 화이트팜 철화인데요. 화이트팜 철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가격이 몸값이 거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진 상태이고요. 이거 10cm에서 거의 이렇게 길이가 10cm가 나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홀하고 철화가 같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도 금세에 또 대품이 될 수도 있어요. 1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조금 착하고요. 어쿠핑크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9cm 붉은에 들어져 있고요. 5두도 있는데 많이 굳혀졌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셔요. 거의 많이 굳혀져 있어요. 사두나 5두로 되어져 있는데 5두, 6두도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이런 아이들 만원 하니까 여기에서 20% 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라비로제가 있어요. 라비로제가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항상 보면 저는 이거 엘샤 글루하고 많이 닮아서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9cm 붉은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한 아이들이고요. 아리엘 철화인데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8cm인가요? 9cm인가요? 이게 생홀하고 철화가 같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많이 굳혀졌죠. 아리엘 철화는 그 대신 완전 대품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자체가 중간 정도까지만 크는 것 같아요. 만원 하니까 이 아이들도 8,000원에. 이 괜찮죠. 생홀하고 철화가 같이 있는 아이들인데 철화만 또 엮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노사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사가 지금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 큰 아이들. 많이 이 아이들이 굳혀지면서 맑은 톤이 살짝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빨갛게 물이 들겠죠. 노사 만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가격은 훨씬 가격 착합니다. 흑금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이것도 예쁜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대품은 아니에요. 얼굴이 좀 자그마하게 예쁘게 많이 있고요. 24,000원 합니다.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하죠. 이거는 흑금강금이라는 아이예요. 노제트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게 생겼네요. 화이트 셸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큰 대품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투수가 조금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이 아이들이 핑크색으로 빨갛게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안쪽에서 많이 성장을 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통통하게 다져져서 나오겠죠.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썬나이즈 금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셔야 되겠죠. 이거에 한 부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요. 여름에는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드는데요. 이게 한 18cm 풀분해서 이게 이제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거가 뒤쪽입니다. 이게 이제 자구는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투수가 조금 더 많죠. 성장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아주 진한 색감, 매력적인 색감이죠. 이거가 5만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설이 금인데요. 설이 금은 한 부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품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가운데 모주에서 삥 둘러서 이렇게 있습니다. 노제트가 굳혀지면서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아유 색감도 예뻐요. 설이 금이 가격은 4만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3만 2천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완전 대품이죠. 엄청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암화빌레가 가격은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암화빌레는 묵두기들은 아직 몸값이 있더라고요. 이거 암화빌레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게 모종포트 풀분에 있는데 이기보다는 사이즈는 더 크게 나와져 있고요. 애플캔디 가격은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할인받으시면 4천원 하죠. 그래서 한 2포트 정도 합식을 하셔서 키우셔도 예쁠 것 같고요. 화가가 가격은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고 귀엽죠. 이 아이들 모종포트에서 굳혀져 있는데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할인을 받으면 더 착하겠지만 이 아이들 조금 분갈이 해서 조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불온주금 가격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3두나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예쁘게 물 들어져죠. 그래서 한 2포트 정도 합식을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합니다. 매듭한 대품인데요. 이거 철화예요. 가격은 4만원에 이것도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다 판매되고 한 포트 남아져 있는데 여기 큰 모주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철화는 이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0cm가 넘는 아이거든요. 4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3만 2천원 합니다. 콜드캐슬금이라는 아이예요. 많이 굳혀지면서 금이 황금색감으로 너무 예쁘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야무지게 다 젖었다고 해야 되겠죠.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퍼플소톤도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퍼플소톤이 1만6천원 하거든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이게 1만6천원에서 20%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합니다. 퍼플소톤도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니크시아나 금도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1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8천원이면 이거 니크시아나 금 꽃처럼 예쁜 니크시아나 금 군생으로 되어져 키워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콩둥도 가격은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색감은 살짝 빠졌지만 아주 입장이 통통하게 싹 아물고 있습니다. 넓어요. 환엽처럼 엄청 넓은 홍등이네요. 정략은 가격은 이 아이가 색금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게 잘 굳혀져 있어요. 이렇게 북융금처럼 금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는데요. 1만6천원 합니다. 이거 또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하겠고요. 노마드 가격은 이 아이가 6천원 합니다.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겠죠. 이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손톱 끝은 이렇게 조금 진한 색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팔리나 금도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금이 조금 많이 들어갔죠. 너무너무 예쁘죠. 2두로 되어져 있는데 2만원에 이 아이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가렛금이 1만원 있습니다. 엄청 가격 착하죠.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1만원에 착하죠.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황홀한 연꽃금 백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수가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 있고요. 제규어금도 있습니다. 3만원에 있습니다. 다 굳혀졌죠. 이거 노제트가 너무너무 꽃 모양으로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닐라금 가격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3두로 다 되어져 있네요. 자구들을 품어주었어요.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바닐라금은 엄청 가격도 착하게 되어져 있고요. 황금 메비나금도 가격은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빨간톤으로 예쁘죠. 노제트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1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8천원 하고요. 그냥 메비나금은 이렇게 10cm 풀분에서 예쁘게 되어져 있죠. 얼굴도 크면서 이거는 입장이 살짝 길은 아이고 황금 메비나금은 둥글둥글합니다. 이거는 메비나금은 12,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벤바디스 금인데요. 가격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수도 많아요. 안에서 지금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분갈이 해서 얼굴이 다 커지면 훨씬 더 예쁜 군생이 되겠죠. 훨씬 큰 군생이 될 것 같아요.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칠복수 군생인데요. 가격은 이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촘촘하게 하나씩 하나씩 엮여주면서 이게 이제 자구는 조금씩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엮이면서 밑에서 또 자구를 달으면 더 큰 군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원 하니까 8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로사로아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로사로아는 아직도 본값이 있어요. 적신 군생이 2만원 합니다. 그래도 많이 착해졌죠. 이렇게 분질을 해서 두수는 드러났어요. 요거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2만원 하니까 1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분질을 해서 요거 두수는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2만원에서 16,000원으로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쿠아리스 가격은 만원 합니다. 4두도 있고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삼두가 있습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많이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더 굳혀지면 프릴도 많고 맑은 톤에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블랙 캐시미어 철화가 16,000원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보면은 그냥 블랙 캐시미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철화는 조금씩은 다 풀린 것 같고 철화가 이렇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철화가 남아져 있네요. 요거 하나만 살짝 풀어진 것 같아요. 16,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요렇게 큼지막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러브레터가 오랜만에 보네요.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큰 얼굴에 작은 자구가 두 개가 있고요. 8,000원에 요아이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합니다. 체리 환타지아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뿔뿐에 들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6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6두, 7두 이 아이는 7두로도 되어져 있네요. 안쪽에서 성장을 하면서 예쁘게 다져져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 6두, 7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15,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12,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미국 글루라이트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또 약간은 성장을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야무지게 야무지며 굳혀지면 훨씬 예쁘거든요. 24,000원 하니까 여기서 활용 받으시면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골든세두 혈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골든세두 금이라고 해도 되고 요즘은 빨갛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혈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봅니다.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얼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구들을 하나씩 다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삼두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구가 좀 크면 삼두가 잘 예쁘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금이 조금 더 몬스터처럼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노제트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이두라서 얼굴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있는 아이들 더 다져지면 이렇게 빨갛게 저도 입장이 얼굴은 조금 더 굳혀지니까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진한 빨간색감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원 이런 아이들이 가격 만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8천원 너무 착하죠. 핑크페퍼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주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대체적으로 4두 4두 5두 분질을 해서 6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아이들은 철화가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군생으로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두수가 많게 되어져 있습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얼굴이 조금 크면 두수는 작고요. 얼굴이 작으면 이렇게 두수가 조금 많습니다. 프릴 에이스 금인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3두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알바니가 2만원에 있습니다. 알바니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3두 3두는 얼굴이 확실히 크죠. 4두도 있습니다. 여기 분지에서 5두까지도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얼굴이 잡혀져 있어요. 자구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2만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앨리스가 가격은 16,000원에 있습니다. 앨리스가 붙여지면 이렇게 동글동글 해지면서 진한 색감 다크 초콜릿 색감에서 붉은 톤이 올라오면 예쁘거든요. 4두가 16,000원이며 가격으로 착하죠. 여기에서 20% 또 할인을 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하게 보내드리고요. 리디아금은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리디아금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금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리디아도 예전에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 몸값이 상장 있었거든요. 지금도 몸값이 거하게 재고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은 있더라고요. 3만원. 이거는 금이라서 3만원에 있습니다. 외두로 이렇게 멋지게 키워보실 분들은 외두로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까멜리아가 2만 5천원에 5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니스도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니스가 이렇게 돌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돌기도 올라오면서 이 아이들도 자구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아이들이 외두로 나오면서 자구를 품어주는 걸 못 봤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구가 나오나 봅니다. 오 이렇게 있어요. 돌기도 올라오면서 자구들이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서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니스 군생 이 아이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12,000원에 구입을 가능하시고요. 핑크베라금 적심으로 되어져 있는데 만원 합니다. 이거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인디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많이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2두도 있어요. 통통하게 굳혀지고 색감도 예쁘게 들어가져 있고요. 릴리시나 금인데요.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어요. 외두도 있고요. 2두도 있는데 이거는 자구가 나오면서 생얼로 나온 것 같아요. 5만원 릴리시나 금이 이렇게 10cm 풀분에서 10cm 보다 살짝 넘칩니다. 5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홈파이어도 이 아이들 10cm 풀분에서 이렇게 군생은 2만원 에 있습니다. 큰 군생 이죠. 지금 2만원 8 8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문페리어 금 군생 인데요. 가격은 3만6천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 3두 이렇게 있어요. 금하고 생얼 하고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섞여져 있어요. 3만6천 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타보스 금인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10cm 풀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스타보스 금이 있는데요. 만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도 8천 원 에 구입 가능 하십니다. 레드 동기시마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 3두 가격은 2만4천 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하죠. 동기시마 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미니 벨 미니 셀 이에요. 미니 셀 가격은 6천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5두나 2두로 되어져 있고요. 블랙 블루 하나 가격은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고요. 웨이브도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완전히 굳혀지면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들이 웨이브가 있으면서 통통하게 굳혀지면 예쁩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만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합니다. 수화철화 가격은 8천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화철화도 저도 이거 몇 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빨갛게 물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수월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은 굳혀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아이들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꽃피는 염자금 인데요. 이 아이가 있습니다. 꽃피는 염자금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뻐요. 8천원에서 이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하고요. 엘로드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몸값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성장을 하면서 얼굴이 살짝 퍼져서 그러는데요. 정말 예뻐요. 동글동글하게 꽃 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소인재금 12,000원에 한포트가 있습니다. 이거 풍성하죠. 발인받으시면 9,6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농기시마 독일 농기시마가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꽃대도 올라올 수도 있고요. 자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통통하게 많이 이렇게 굳혀지는 아이들인데 3두 이상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15,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12,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률룩 가격은 8,000원에서 이게 또 할인을 해드리면 이거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고 아주 멋진 아이들이거든요.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큰 분의 식재를 해내면 훨씬 더 예쁘겠죠. 할인을 해드리고요. 토스카넬리 16,000원에 이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들이죠. 약간은 여백을 남겨놓고 분갈이 하시면 이 아이들 로제트 잡히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5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은 두수가 조금 더 많네요. 더 통통하게 지금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쁘죠. 분갈이 해놓으면 자리 잡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토스카넬리 군생이 16,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이 아이들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군생을 키워보실 수가 있고요. 프릴 코사지가 있는데요. 가격은 16,000원에 있습니다. 이거 코사지는 원래 몸값이 있는 아이들 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옆으로도 되어져 있는데 생장점 이상으로 자구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아분의 신기어서 자구들을 조금 더 키워보면 이거 입장은 엄청 크게 생장점이 코사지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6,000원 두 부터 남아져 있습니다. 16,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피나리가 이게 활인을 해서 32,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초록초록 해졌습니다. 이게 꽤 큰 18cm가 넘는 풀분의 식재가 되어져 있어요. 생얼도 있으면서 색감은 빠졌죠. 성장을 합니다. 이게 상아기나 이런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만원에서 32,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가격으로 갈 건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여쭤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 스바르 희나라는 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묵둥이에요. 완전 묵둥이고요. 이거는 멋있는 포스를 합니다. 둥글둥글한 것보다는 입장에 손톱까지 해서 멋진 포스 창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 블랙 스바르 희나 옛날 다육이 오래된 다육이죠. 2만원의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조셀린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조셀린이 이렇게 군생이 굳혀보면 훨씬 예쁘겠죠.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더 굳혀야 하겠지만 9,6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합니다. 이렇게 소분도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번호 보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도 있고요. 가격은 35,000원에 해드렸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예쁘거든요. 14번이 있고요. 6번이 있고요. 이거는 빨간톤인데 색감이 숫자가 없습니다. 이거 8번으로 되어져 있고요. 9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은 거의 5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13번 이게 9위나 이건 다 똑같습니다.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이렇게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12번 11번 10번 노란색 아유 너무 예쁘죠. 해바라기 꽃이 있고요. 이거 16번 빨간색은 이제 목단 꽃이 있는 것 같고요. 16번 이렇게 해바라기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소분이 이 정도 남아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20% 할인을 받으시고 여기는 또 방문 고객님들이 아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하시게 돼서 10만원 이상 구입을 하시면 30% 할인을 해드리고요. 10만원 미만은 그대로 20%를 해드린다고 하니까는 또 오셔서 많이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이기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